안녕하세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집안에요 소소한 근심이 많다 그럴까요? 큰 근심보다 자잘한 근심이 더 무섭잖아요 계속 우한이 끊이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?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항상 뭐가 확 풀릴 것 같으면서도 진짜 안 되면 숫자 내가 포기를 해요 근데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항상 내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기댈 수밖에 없고 요번만 지나면 될 거야 요번 달만 지나면 될 거야 그런 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대주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정말로 미안해요 탁 해놓고 지랄 같으세요 아세요? 고집 세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예예 짓대를 갖고 있으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라는 거냐 집안이라는 거냐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네 어떨 때는 융황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선을 지키면 넘어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?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진다고 예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내 근상이나 본질은 있단 말이에요 벽창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주님 같은 경우는 딱 이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 싫어하는 사람은 완전히 극과 극이실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세요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 힘드시죠 왜? 사업을 하려면 더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고 더 윤활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힘든 게 제일 누굴까요? 엄마예요 진짜 엄마는 이리 가도 치이고 저리 가도 치이는 형국이거든요 난 둘이 산다는 게 용하세요 진짜 나 같으면 아빠 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답답하게 사시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? 냄새나 맡아도 아는 거잖아 근데 안 믿으세요 암만 언니가 똥이라고 해도 안 믿으세요 그거를 그러놓고선 그게 맞으면 거기 한마디 하면 너 입방정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언니 탓으로 돌리실 거예요 아니에요? 대답을 하세요 나 혼자 떠들어 엄마 맞아요 예 그러니 엄마는 진짜 맞아요 이혼 안 한 게 다행이시고 여태껏 산 게 다행이시다 그러거든요 지금 두 분 사주 보면은 아까도 있지만 차잘한 우한이 너무 많아요 왜? 이게 한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 우한 생긴 게 4, 5년 전부터 힘들게 넘어가는 수거든요 4, 5년부터 사주가 막히는 사주고 운때가 그리고 집안도 뭐 무당집 가면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 조상 바람 불었다 뭐 조상이 안 좋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본인대는 맞아요 도중에 도중에 우리 할머니 존조는 많이 빌었어요 근데 도중 와서 종교를 바꾸고 그러니 타격이 왔을 거고 또 하나 산소이장을 다 하셨죠 조상들이요 거기서부터 예 거기서부터 노자가 났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본인이 들어간 자리에 본인 허락도 없이 집을 부시면 기분 좋으세요?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들어갈 집인데 나 좋다고 아우 나 산소 가기 힘들어? 뒤집어 엎으니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애에 만약에 아무리 윤따리 끼건 뭐가 끼건 나한테 닿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주님이 그게 막 닿들인 거예요 그러니 본인네는 어디 가면 제일 싫어하는 말 조상이 넘나든다 조상에서 놓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주님 성격이 조상이 놓지 않은 게 뭐 내가 힘들게 펼쳐나가면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내 뿌리가 흔들리면 우애는 당연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뿌리가 다 흔들려요 대주님은 간신히 붙어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엄마 복으로 인해서 그나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비고비 근데 지금 그것도 흔들리거든요 지금 막판에 오셨을 거예요 거짓 올해 변동이 많으셔요 양손에 떡을 짚고 대주님이 이래볼까 저래볼까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둘 다 답은 없어요 이리 가도 흔들릴 것이요 저리 가도 흔들릴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산소 이장빠람 산소 이장빠람 막으셔야 되고요 대놓고 저는 얘기할게요 그것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풀려나가세요 대주님 고집도 거기서 오는 것도 있고 왜 불의해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작년 재작년 2, 3년 전에 아마 상도 있었을 겁니다 집안에 그러니 더 힘들게 넘어가요 어친데 더 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야만 대주님도 마음은 편하고 언니도 편하고 그게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털을 이사를 하실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사를 지금 맞아요 집 이사가 아니고 하는 일이 과외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 전에 오픈을 했어요 누구 명의로요 이 사람은 돈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버려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택이 우리 대주님한테는 운이 다요 그나마 근데 대주야 이제는 언니의 기운이 다 했다고요 여태껏 비춰주던 언니가 내 사주에서 복을 주는 사주 다 됐어요 그러면 내 운때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대주님한테는 그 전에 복이 다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고비를 정말로 잘 넘겨주셔야 돼요 오래요 네 그 지금 오픈하는 터는 괜찮으세요 네 터는 괜찮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아무리 터가 좋아도 내가 그 터에서 기운을 못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무당을 찾아가던 대주님은 구설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남편 쪽이 그런 거예요 저희 쪽 아빠 쪽이 아빠 쪽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빠네 쪽이 죄송하지만 조상들이 험난하게 가신 분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거기서 두는 바람 그리고 아빠네 집안 자체가 많이 공주를 빌어야 되는데 공들였던 분이 계시는데 그걸 다 끊고 종교를 바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산소이장바람 상문바람 그런 게 다 겹친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확 부도가 나고 뭐였으면 아우 내가 다시 할 텐데 이거는 아니면 내가 이걸 포기하고 직장이나 뭘 할 텐데 본인이 집안은 찔끔찔끔 존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존먹는 거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벌써 내가 마이너스 돼 있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벌써 옷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국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 어디를 한번 뭐 저도 무당이지만 아까 얘기하는 형식은 갖추셔야 대주님의 벌전 내 조상의 벌전 그게 없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자손이 하나를 이르셨어요 네 거기서도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 엎친데 겹친 거 아니에요 존먹었다고요 그게 자손 잃은 거에서도 또 와요 형 형이 서 고런 데서 오는 파급력이라 그러죠 일명 암만 내가 독불장부는 없어요 세상에요 노력은 해도 왜 어떤 사람은 노력 없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있어요 네 무당치 가면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한 제일 싫은 말 대주님이 싫어하는 말 대주님 사실 무당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고개만 끝단지 몰라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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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울며 겨자 먹기를 너무 안 되니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무당이 지 앞길도 못 가르고 무당 똑같이 그러거든요 무당 앞일 모른다 미래 모른다 야 과거는 잘못 쳐 미래는 틀려 왠지 아세요 무당이 열때 미래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당신네들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 대신 무슨 일이 있음 뭐가 있을 테니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꼭 하셔 해놓고 무당한테 안 풀린다 미래는 못 마친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주님 같은 경우 사죄 복이 없는 건 아니세요 근데 내 복을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존목도시 없어지고 내가 상문 끼고 산소 이장에 끼고 또 태활용도 같이 끼니깐 이게 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 막에서 엉켜 있으니 나가지 못하는 거 전진이라는 게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 자체는 언니가 좀 안 좋을 수에요 언니는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어요 정말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살림을 하거든요 근데 대주님 잘 드셔야 돼요 올해 언니 와이프요 정말로 눈 감고 일어나기 싫을 때 한두 분도 아니에요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고 했어도 듣지도 않으셨고 언니 힘들다는 거 그러셨죠 그냥 그래 힘드나 보다 그래 힘들겠지 넘어가겠지 대주님 화나면 언니한테 푼데 언니는 어디서 풀까요 풀 데 없어요 그냥 사는 게 정말로 일어나야 아침인 거예요 어떨 때는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눈만 감고 그냥 이대로 하직하고 싶다 그 생각도 많이 드셔요 여태껏 잘 참으신 거예요 언니가 우리는 마음 좀 언니 마음 좀 많이 도덕해 주세요 정말 이런 와이프 없어요 저 같으면 진짜 도망갔어요 그 고집 누가 당해요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전엔 몰랐지만 지금 차침대침대 아시잖아 내 고집세고 내가 용통성 없고 그리고 왜? 그거 있죠 남한테는 내가 행복한 가정으로 보여야 돼 안에서 곪은 건 왜 모르세요? 밖에만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? 안에 있는 안 사람은 곪아서 안에서는 염증이나 먹어서 곪아 터졌는데 야 너 밖으로는 화려하게 보여야 돼 남한테는 욕먹는 거 싫어 그럼 온몸에 다 염증으로 퍼지는 거예요 아셨죠? 좀 더 언니의 맘을 헤아리니까 헤아리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잘했다 그 한마디거든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예요 언니가 돈을 금붙이를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명품 옷을 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너 잘했다 고맙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것도 아니야 언니는 언니 사랑 안 믿어요 뭔 사람 지금 와서 안 그래요? 그냥 고맙다 그거야 너 힘들었다 맞아요 그 말 했을 때가 제일 예 근데 이거는 사장님이 다 해놓고선 언니한테 만약에 언니가 그 말 했으면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래 너라 잘되면 사장님 탓이고 못되면 언니 탓이에요 진짜 복이 언니가 더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?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말로 조상의 바람 산소이장 그리고 형제 간 동지 간에 억울하게 간 조상들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나마 조상에서 연출이 되고 복이 다실 겁니다 궁금하신 거? 아 지금은 많이 지나갔는데 저는 이제 가면 못 찾고 이상한 소리를 이제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재작년까지 힘들었을 때 신까물 있다고 무당 대린다고요? 네네 예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니 무당 사주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언니한테 칠 수밖에 없어요 언니 사주도 세요 언니도 굳이 만만치 않아 사실 맞아요 근데 하도 이분이 별나고 성격이 욱한 성격이 있으니까 내 성격을 그냥 죽어가는 거고 왜요 사장님 아니 그런 거지 언니도 성격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어디 나가서 맞아요 열 남자 언니 다 이겨요 맞아요 그 정도로 성격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진짜 나 내가 진짜 남자로 태어났으면 다 그냥 해 죽고 넘어갈 상이에요 그나마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이루고 있는 거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여자는 여자거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언니네도 이런 불의가 있어요 집안에 네 저희처럼 그러니 거기서 오는 파급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슬하라는 이유가 언니의 기운 그리고 올해 안 좋은 걸 다 넘어가면 네 신과는 언니 받을 사주는 아니에요 네 근데 시체 바꿔서 네 힘든 거와 안 바꿔야 힘든 거와 차이는 똑같아요 단지 무당이 되냐 안 되는 차이점 네 아시죠 네 서 아까 얘기한 그렇게 다 풀고 넘어가면 네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언니가 몸 쓱 언니가 몸 관리하세요 네 언니 몸 관리 너무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할 하고 싶지도 않으셨고 여태껏 네 그니까 언니 또한 마찬가지 언니도 자존심 강해요 네 언니도 잘못이 있어요 네 언니도 남한테 보여주는 거 나 속아리하는 거 이젠 지쳐서 얘기 안 했고 네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 성격도 언니도 언니 남대로 사고도 많았고요 고비도 많으셨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아 이제는 서로의 합이 좀 중요하시고 네 서로 화이팅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여쭤봐도 돼요 네 일을 그렇게 이제 응 조금 남편도 남편 성향을 잘 알고 저도 이제 성향을 잘 알고 남편이 조금 이렇게 즉흥적이고 욱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뭐 수업하고 이럴 때도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하고 많이 상의를 해요 네 저는 조금 그런 거를 장사를 조금 오래 해가지고 네 이렇게 금방 캐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받아들일 거예요 네 네 원래는 굉장히 꼬집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꺾여서 이게 마지막 사업이다 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 지금 하는 걸로 봐서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네 네 같이 이제 붙어서 이제 가거든요 과외방을 이렇게 네 갔는데 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런데 그렇게 갔는데 하얗고 깨끗하고 이래서 여기다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우회국제협 때 거기를 계약을 십여 월 달에 하고 예 이제 일주일 전에 지금 뭐 믿을 거라고는 사실 저희 둘밖에 없어요 네 시댁하고도 사이가 이런 얘기해도 괜찮지 응 사이가 좀 안 좋아요 네 남편이 지금 이렇게 금전적인 게 빠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그러시나요 혹시 제가 그랬잖아요 돼지님 보면 존먹듯이 없어졌다고요 네 그게 그 운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 운이 내가 백프로 받냐 오십프로 받냐 그게 다거든요 근데 백프로를 받아야 되는데 여태껏 백프로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에요 근데 우아는 이백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백프로 굿을 하셔야 되고 백프로 떡시류를 올려야 터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장님 운도 괜찮아요 이럴 때 내가 안 좋은 걸 다 없애버리면 당연히 웃은 상승가치를 높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장님 운이 또 괜찮으세요 언니 운이 또 이제는 하락이 됐다고요 여태껏 받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기운이 하락이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상장 구설판을 올려서 해야 깨끗하게 되고 언니 복 사장님 복 여태껏 못 받았던 거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에 버섯 깔려 있고 돈 깔아 있으면 뭐예요 내 거가 안 되면 내가 쉽지 않으면 내 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혈압 조심하세요 예 혈압 있죠 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가 욱해서 그런 게 많아서야죠 맞아요 네 혈압이 확 올라가시거든요 이렇게 막 한 번씩 스트레스가 여기가 쭉 온다고요 네 그 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상의하셔서 정말로 구순하셔야 될 겁니다 구순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용은 제가 끝나면 얘기해드리고 왜냐면 비용이라는 게 천차만벌이에요 무당에 따라서 기본은 있어요 하지만 금액은 약간 이제 틀린 게 있으니까 제가 끝나면 말씀드리고요 다시 궁금한 거 없어요 저기 지금 요 그 과외방을 하는데 네 어떨까 응 괜찮아요 터는 괜찮고 모든 게 괜찮고 사장님 운때가 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예 하고 나야 내가 확 풀려나가고 여태껏 사장님도 이 채증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막말로 나도 가운은 잡았지만 속은 연 아팠겠죠 남한테 상처 안 받을라고 고슴도처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사회란 걸 아시거든요 내가 힘들다 내가 약하게 보이면 사회라는 애는 사람들은 더 찌고 들어오는 게 사회니까 그래서 더 강하게 보였고 더 나를 혹사시킨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내 그거를 좀 이젠 내려놓고 그러면 내 사주에 있는 복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너무나 억지로 하셨어 두 분 다 아셨죠 그럼 괜찮으실 겁니다 예 네 네 네 네 네